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연이 끝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할 수 없는 거잖아 사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 않고 혼자서 사랑한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 병세를 살 사람아 정부로 사는 새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청년 여러분들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연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할 수 없는 거잖아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둘이 아닌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 병세를 살 사람아 정부로 사는 새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 병세를 살 사람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 병세를 살 사람아 정부로 사는 새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글자막 by 한효정